알 수 없는 유비의 속내 유비는 조조가 확실히 자신을 죽이려 마음먹은 데다 신복 차주까지 이른 이상 호락호락 물러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유비는 진등에게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청했다. 원소와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능히 조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는 원소의 동생 원수를 폐망시켰던 자신이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진등은 자세한 방안을 설명해 주었다. 서주의 정현이 원소의 지방과 3대에 걸쳐 친분이 돈독하니 그에게 이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성사될 것입니다. 아 고맙소이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는 친히 정현의 집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 정현은 유비의 청을 받아들여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정현의 편지를 받은 원소는 과연 그 요청을 응락하여 유비에게 30만 대군을 지원해 조조를 치는 일을 돕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원소는 서기 진림을 시켜 조조를 성토하는 경문을 짓게 했다. 진림은 명문장의 재능을 발휘해 조조 윗대부터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경문을 지어올렸고 원소는 경문을 각 주, 부, 군, 현에 붙이게 하니 이 경문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조조는 이때 두풍으로 알아 누워 있었다. 자신을 성토하는 경문을 읽고 난 조조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등골에 식은땀이 싸늘하게 흘러내렸다. 하지만 조조는 과연 당대의 영웅이었다. 그는 이내 두풍을 언제 알았느냐 싶게 기운을 차리고 앉아서는 떠나가게 웃기 시작했다. 조조는 손가락으로 경문을 가리키며 비꼬았다. 아주 훌륭한 문장이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원소의 무력은 이 문장에 한참 뒤떨어지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조조는 정신을 가다듬고 즉각 행동을 취하였다. 그는 유대와 왕충을 보내 유비와 대적하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원소를 직접 맞아 싸우러 여양으로 향했다. 조조와 원소 양군은 여양에서 대치했다. 조조의 군대가 열세였으므로 조조는 수비 우선 작전으로 나갔다. 원소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게다가 원소 진영에서는 네 분이 일고 있었으니 원소 측에서 주도하는 출전은 요한한 일이 되고 말았다. 양편 군대는 3개월간이나 아무 움직임 없이 서로 대치하였다. 더 이상 이곳에서 허비할 수는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조는 허도를 계속 비워놓기가 못 믿어서인지 군말을 대동하고는 허도로 돌아갔다. 한편 조조의 명을 받들어 유비를 치러간 유대와 왕충은 본래 유비 관우 장비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이내 생포되어 유비 앞으로 끌려나왔다. 타고난 인품이 남을 해하기 싫어하는 유비는 굳이 조조의 노염을 불지를 이유가 없다며 유대와 왕충을 오히려 극진히 대접한 다음 곱게 허도로 돌려보내주었다. 그들을 놓아주며 한 가지 빼놓지 않은 당부는 조조 앞에서 유비 자신의 의로움과 너그러움을 상세히 전해달라는 청이었다. 부탁드립니다. 유비는 유대와 왕충을 조조의 진영으로 돌려보낸 후 홀로 뇌까렸다. 조조는 필경 나를 치러올 것이다. 모사 손건이 곁에서 가나였다. 조조가 돌아와 공격할 때를 대비하여 군사를 나누어 주둔시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패와 합의에도 병력을 배치하여 공격과 방어에 있어 서로 받쳐주도록 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유비도 그리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즉각 관우에게 명해 합의를 지키라 하고 손건 등에게는 서주를 지키도록 했다. 유비 자신은 장비를 대동하고 소패를 방어하러 떠났다. 한편 조조는 모사의 간원에 따라 장수와 유표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에게 투항할 것을 권하였다. 이때 원소 역시 장수에게 사자를 보내 투항을 권하니 장수는 조조냐 원소냐를 두고 사뭇 망설이게 되었다. 모사 가후가 장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원소는 제 형제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인물이거늘 어찌 다른 일을 권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조에게 투항하십시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다. 장수는 조조에게 투항하기로 마음먹고 조조를 찾아갔다. 내게 와주어 고맙소이다. 조조는 과거의 원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두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극진이 되하였다. 조조는 공룡을 시켜 유표의 투항도 설득해보도록 했다. 공룡은 예형을 청거하며 그에게 소임을 맡겨볼 것을 권했다. 조조는 공룡의 말에 따라 예형을 만났으나 예형은 조조의 청을 받들기는커녕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신 주변의 문무대신들은 모두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쭉쩡이들이오. 조조가 어이가 없어 물었다. 그럼 너는 얼마나 잘난 인물이냐 예형은 자신을 자화자찬했다. 나는 위로는 요순에 비할만하고 아래로는 공자와 안자에 비길만하오. 조조는 예형이 방자하게 굴자 녹이 충천하여 그를 북치는 관직으로 강등시켰다. 다음날 조조는 대청에서 손님을 청해 크게 연회를 베풀면서 예형을 불러 북을 치며 연회의 분위기를 도드라명했다. 예형은 새옷을 입고 북을 치는 규정을 아랑곳 않고 넉마처럼 낡아 빠진 옷을 걸치고 나와 북을 두드렸다. 한바탕 신명나게 북을 쳐댄 예형이 갑자기 걸치고 있던 낡은 옷마저 훌렁 벗어붙이는 것이었다. 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예형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북을 두드리며 조조에게 온갖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좌중에 있던 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희한한 구경거리에 놀라 입을 다물 줄 몰랐다. 그럼에도 조조는 예형의 난동을 조금도 체크하지 않았다. 조조는 오히려 예형에게 이르기를 생각을 바꿔 유표를 자신에게 투항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공경의 벼슬을 하사하겠다고 달래고 나섰다. 이는 직접 예형을 해야지 않으려는 조조의 술수였다. 예형은 막무가내로 고집을 꺾지 않고 조조의 영을 거부했다. 조조는 말 세필과 사람 돌을 딸려 그를 억지로 유표에게 보내며 깍듯하게도 수하의 문무대신을 시켜 문밖까지 전송하도록 했다. 부디 잘 다녀오시오. 예형은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유표에게 가게 되었다. 당연히 예형이 고분고분 조조의 명을 받들 리가 없었다. 그는 이번에는 유표를 한껏 조롱하며 놀려대고 모욕하기 시작했다. 예형의 행동을 지켜보던 유표는 이내 조조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았다. 유표는 혀를 찼다. 조조가 내 칼을 빌어 예형을 없애려는 개교를 부리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순순히 넘어갈 수는 없지. 그리하여 유표는 예형을 황주에게 보냈다. 황주는 일개 무사히 지나지 않았으나 조조의 음모를 헤아릴 리가 없었다. 예형이 또 황주에게 욕짓거리와 놀림을 퍼부어대자 참지 못한 황조는 예형의 목을 베고 말았다. 권한 5년 국구동승은 한나라 왕실이 조조에게 휘둘리는 것을 보며 근심과 울분이 쌓여 병이 되었다. 헌재는 충신이며 외척인 동승이 병을 얻자 친히 자신의 의원인 길평으로 하여금 동승의 병을 짚어보게 했다. 길평은 동승의 병이 몸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동승과 길평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한 왕조의 몰락과 조조의 패권에 대해 비분관계를 터뜨리게 되었다. 뜻이 통함을 안 동승은 옥대 속에 감춰두었던 조서를 길평에게 보여주었다. 길평은 당장 손가락을 물어뜯어 한 왕조의 부흥을 꾀하는 맹세를 하며 혈서에 서명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조조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비밀스레 논하였다. 동승의 집에는 진경동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그는 동승의 시첩과 눈이 맞아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 들켜 그 벌로 된통 매를 맞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진경동은 조조를 찾아가 동승과 길평 등이 주도하여 조조를 제거하고 한 왕실의 재건을 도모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해받쳤다. 조조는 그렇잖아도 동승을 경계하고 있었으니 밀고까지 받은 이상 가만히 두고 볼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들을 모조리 골로 보내버려야지. 조조는 당장 병이 나서 들어놓은 양 거짓 행세를 하여 길평을 불러들여 병을 치료해달라고 했다. 길평은 손수 약을 다려 조조에게 가져왔으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조조가 약을 받아 마실 리 없었다. 조조는 길평에게 먼저 약 맛을 보도록 시켰다. 길평은 모든 계획이 탄로났음을 눈치채고 억지로 조조에게 달려들어 약을 먹이려 했다. 난 싫다! 조조가 이를 뿌리치니 약사발이 바닥에 엎어져 깨졌다. 약물이 흐른 곳의 벽돌은 순식간에 갈라졌다. 즉사하고도 남을 독약이었다. 내게 저것을 먹이려고 했느냐? 조조는 무사들에게 길평을 끌어낼 것을 명했다. 포승줄에 묶인 길평을 끌고 동승의 집으로 간 조조는 길평과 동승을 대면시켰다. 영모 사실을 자백하라며 모진 고문을 가했으나 길평은 죽어도 입을 다물겠다는 듯 독하게 버텼다. 조조는 길평을 비롯한 한나라 충신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맹세의 표시로 손가락을 물어뜯어 혈서를 쓴 사실을 알고 길평의 열 손가락을 모두 잘라버릴 것을 명했다. 조조 이놈! 황실을 능멸하고 농락한 죄가 하늘에 닿았다. 널 용서 못한다! 길평은 손가락을 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조조에게 끊임없이 욕설과 독설을 그치지 않았다. 참다 못한 조조가 길평의 혀를 자르라 명하니 길평은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자결하였다. 조조는 자신을 몰아내려 반역을 꾀했던 동승, 왕자복 등을 모두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칼을 빼들고 구간으로 들어갔다. 동승의 딸 동귀비를 죽이려 함이었다. 동귀비는 헌재의 아이를 잉태한 지 5개월 된 몸이었다. 헌재와 황운은 조조에게 동귀비는 황손을 가진 몸이니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제발 은덕을 베푸시게! 그럴 수는 없지요. 조조는 후한의 싹을 없애야 한다며 끝끝내 동귀비를 저세상으로 보내니 이것으로 한나라 충신들의 피로 맺은 맹세는 물거품이 되었다. 조조는 동승이 갖고 있던 혈서를 보고 유비도 동승과 손을 잡고 자신을 없애려는 비밀계획에 가담한 사실을 알았다. 조조가 보기에 유비는 천하를 다툴 걸출한 영웅이었다. 그런 자를 절대 살려둘 수는 없지. 유비 같은 영웅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일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격이 되어 결국 자신을 위협하리라는 사실을 조조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20만 대군을 5길로 나누어 서주로 내려가 유비를 치기로 했다. 조조가 이처럼 대군을 이끌고 직접 공격해오자 유비는 원소에게 도움을 청했다. 유비는 원소에게 조조를 물리칠 방도를 알려주었다. 조조가 허도를 비웠으니 허도로 출병하시면 허도를 도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조조도 응당 서주의 포위를 풀고 허도로 갈 것이나 그때 이미 허도는 장군의 손에 넘어간 뒤일 것입니다. 부디 군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때 원소는 금지옥엽같이 아끼는 아들의 병이 위독해지자 모든 의욕을 잃고 있었다. 험앙하다. 난 지금 어떤 싸움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내 아들의 건강이다. 원소는 유비에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자신에게 의탁하러 오라는 응답만 할 뿐이었다. 조조의 군대가 서주성 밑으로 몰려왔다. 장비는 조조의 군대가 지쳐있을 테니 심야 기습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유비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비를 믿어보기로 하고 야심한 밤에 조조의 진영을 기습했다. 어서 오너라.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조조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벌써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비의 군대는 형편없이 대패하여 산분오열되었다. 일방적인 폐쇄에 몰려 유비와 장비는 서로의 행방도 모른 채 장비는 망탕산으로 도망치고 유비는 단신으로 원소에게 의탁하러 갔다. 원소는 유비가 조조에게 패전하여 홀로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여 마음이 아프구나. 원소는 모든 예를 다하여 유비를 대할 생각이었다. 그는 부하에게 삼십리 밖으로 마중을 나가 유비를 모시고 오라고 명했다. 그 시각 관우는 병사들을 통솔하고 유비의 처자를 보호하며 합의성을 지키고 있었다. 조조는 관우를 유인해 성 밖으로 나와 자신의 군대와 접전을 벌이게 했다. 걸려들었구나. 관우를 산속 깊숙이 끌어낸 조조는 그가 합의로 돌아가는 길을 봉쇄해버렸다. 관우는 산 꼭대기에서 조조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합의성에 불길이 치솟는 것이 훤히 보이니 관우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답답하구나. 이것은 모두 조조가 관우의 무예와 인품을 탐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작전이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관우 앞으로 장료가 다가왔다. 장료는 관우에게 투항과 진격 두 가지 선택의 이점과 손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조조에게 투항할 것을 설득했다. 관우가 듣기에도 승산 없이 진격하다 죽느니 일시적으로 투항하는 편이 한나라와 유비를 위하는 일인듯 했다. 좋소. 허나. 관우는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조조에게 투항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조건이란 첫째, 관우는 지금 한나라에 투항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 유비의 복록을 두 형수에게 지급할 것과 셋째,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되면 당장 유비에게 달려가겠다는 것이었다. 조조는 관우의 세 가지 조건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수용하겠다고 응락했다. 관우는 두 형수를 모시고 조조를 따라 허도로 떠났다. 도중에 역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자 조조는 관우에게 두 형수와 한방에서 밤을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자 관우는 촛불을 들고 방문 밖에서 두 형수를 지키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 허, 그것 참으로 대단하구나. 조조는 관우의 충의에 탄복과 경의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충신을 얻고 싶다는 염원이 더욱 간절해졌다. 허도로 돌아온 조조는 관우에게 사흘간은 작은 연회, 닷새간은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주며 관우의 마음을 사려고 열과 성을 다해 대접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우에게 미녀들을 하사하고 금은비단도 부지기수로 내려주었다. 이번에도 관우는 모든 금은비단을 두 형수에게 맡겨두고 조조가 하사한 미녀들도 두 형수에게 보내 시중을 들게 하였다. 관우 자신은 옛날에 유비가 선물한 낡은 점포만을 소중히 입고 있을 뿐이었다. 조조는 관우가 수척하고 마른 말을 타는 것을 보자 곧 말 한 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조조는 관우에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 말은 세상이 다 아는 명마인 여포가 타던 적토마였다. 조조는 적토마를 관우에게 선물했고 관우는 몸을 굽혀 절하며 제삼 고맙다는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조조는 그런 관우를 보고 의아하여 물었다. 관공은 평소에 그렇게 많은 선물을 내려도 좀처럼 고마운 기색이 없었는데 오늘은 말 한 피를 받고 어째서 그리도 고마워하는가? 관우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적토마는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으니 유비 형님이 계신 곳을 알면 하루라도 빨리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조는 이 말을 듣고 실망에 맞이 않았다. 적토마를 관우에게 선물한 일도 크게 후회했다. 한편 원소는 정신을 추스르고 나자 군대를 일으켜 조조를 토벌하고 싶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원소는 곧장 행동에 옮겨 백마로 군사를 보내 진격하게 했다. 조조도 친히 오만병력을 통솔하고 백마로 출전해 원소의 군대에 맞섰다. 원소 진영의 선봉대장 알량의 용맹은 당할 자가 없었다. 알량이 휘두르는 칼날 아래 조조 진영의 맹장 송헌과 위속의 목이 눈 깜짝할 새에 굴러떨어졌다.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자 조조의 모사 정욱이 조조에게 가나였다. 관훈장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명장입니다. 그를 출전케 하시지요. 관훈장이 알량의 목을 가져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관훈장이 원소의 선봉대장 목을 치게 되면 원소도 유비를 의심하여 죽일 것입니다. 듣자 하니 과연 그럴 듯했다. 조조는 관우에게 출전을 명하였다. 관우 역시 조조의 후대와 정성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다. 기실 이것은 관우에게는 마음의 빚이었다. 관우는 당장의 조조의 영을 받들어 단칼에 알량의 목을 베어 말머리에 매달고 바람처럼 순식간에 돌아왔다. 이 뒤를 이어 조조의 군대가 몰려가 원소의 군대를 대패시켰다. 모두 관우의 공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양쪽 군사들은 연진에서 접전을 벌였다. 관우는 전장에서 원소 수하의 대장 문추를 죽여 패색이 짓던 조조의 군대를 대승으로 이끌었다. 원소는 자신이 아끼는 장군 둘이 관우의 칼에 목숨을 잃자 광분하기 시작했다. 당장 유비를 포박해 끌고 와 죽이라고 명하니 유비는 이에 차분히 응대했다. 이는 조조의 계략입니다. 원장군과 제가 힘을 합치는 것이 두려워 개교를 꾸민 것입니다. 원래 소인을 경계하던 조조가 관우에게 두 장군을 죽일 것을 명해 장군의 화를 도두게 하면 소인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풀어주신다면 당장 아우 관우에게 밀서를 보내 원장군께 투항하고 조조를 죽여 안양과 문추의 복수를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원소는 유비의 말을 수긍하고 이내 포박을 풀어주고는 관우에게 서신을 보내도록 했다. 관우는 유비의 밀서를 받자 대번에 떠날 채비를 했다. 관우는 조조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떠나려 했으나 그를 보내기 싫었던 조조는 일부러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관우는 할 수 없이 그냥 떠나기로 했다. 관우는 조조에게서 받은 하사품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하사받은 벼슬 한수정후에 봉인도 놓아두고는 작별을 구하는 서신을 전한 다음 두 형수를 모시고 유비를 만나러 길을 떠났다.